이렇게 갈 건가요? 네, 이렇게 갈게요. 저부터 갈게요. 이해가 안 돼. 정신이 없어. 이해가 안 돼. 너 때문에 정신 없는 게 대부분이야. 되게 안정됐다가 네 톤 들으면 되게 정신이 없어서. 아, 진짜 나랑 안 맞아. 헤르츠가 너 나랑 안 맞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석진이 형도 형수랑 잘 안 맞거든요. 울 거 같아. 안 맞는데 사는 게 그게 또 재미다. 나 20년 동안 안 맞는데 살고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좋은 얘기야. 바로 그거야. 네트럴. 좋은 얘기야. 이때 이렇게 가자. 갑니다. 준비 시작. 좋아하는 동물 금지어 두 글자. 호랑이 사자. 사자. 진짜 못한다. 긴장이 되네. 우리 팀을 좀 해보자. 여기 한번 갈게요. 우리 팀 저 우리 팀. 봐봐. 재수 오빠 뭘 봐봐야 또. 내가 3초 이런 거에 되게 강한 거 알죠? 3초에? 강해. 애드립이 강하지 애드립이 강하지. 봐. 자. 좋아하는 간식 금지어 영어. 금지어 영어. 금지어 영어. 3. 2. 1. 스낵. 뭐야? 한글인 줄 알았네. 야. 오징어. 오징어 땅콩. 과메기. 과메기. 간식 과메기? 짠. 못 만난 줄 안 해요. 우리가 갈게요. 저쪽 안 되겠다. 게임을 저렇게 하면 돼? 자 갑니다.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여자. 비. 유재석. 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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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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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머. 엄머. 여자. 엄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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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 나오고 나서 석진이 형 되게 기대했거든. 좋아하는 가수. 비. 유재석. 오나라. 야. 나 가수야. 석진이 형은 가수가 아니라 노래꾼. 탈영 아니야? 내가 탈영하는 사람이야? 악사. 석진이 형은 노래꾼. 악사. 악동. 자 갑니다. 3초 안에. 자기 전에 하는 거. 자기 전에 하는 거. 금지어 세 글자. 금지어 세 글자. 노래 부르기. 밥 먹기. 아우. 에이 그거는 그냥 똥. 똥. 방구. 방구. 키스. 방구 키스. 안 하는 걸 왜 얘기해. 안 하는 걸 왜 얘기해. 해. 안 하는 걸 왜 자꾸 얘기해. 똥. 방구 키스. 키스와. 아 나 진짜. 저 형 요즘 막 사랑꾼인 척하는 거 미치겠어. 아 나 진짜.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형. 나 안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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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못 해. 너도 못 했어. 자 갑니다. 현지부터. 내가 좋아하는 과일. 금지어 세 글자. 2. 2. 다몽. 1. 사과. 아니 잠깐만. 아니 술을 못 쉬어요.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너 철민이 깔어가는 줄 알았어. 야, 너 이럴게 하면 우리 얼마나 몰래니? 아니 숨 쉴 시간을 줘야지! 아니 숨을 쉬어야지! 철민이를 거기 때리러 가네. 자, 내가 할게. 아니 오빠, 뭐... 표정 봐. 쟤 못 하면서... 쟤 못 하면서... 오늘 유난히 못하지 않니? 왜 유난히 못하지? 일부러 못하는 거 같아. 제가 아까는 뭐 좀 그런 거고. 갑니다! 진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가구 금지어 영어! 3 쉽다, 너무 쉽다. 의자 창 창 야, 그게 안 돼? 진짜 스타일도 나네. 의자 침대, 베개 야, 근데 왜 자꾸 에이스 이런 게 생각나지? 시몬스! 시몬스! 각오하자마자 내 머릿속에 빡 떠오른 게 시몬스! 왜인 줄 알아요? 시몬스! 스파이라면서. 야, 어쩜 이 형은 매주 이렇게 의심을 받냐. 자, 그럼 무조건 맞히는 팀 한 명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걸로 할게요. 가자! 내가 한 번 할게. 내가 가! 야, 한 명만 하면 된대. 내가 끝낼게, 그냥.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누가 한 명 맞혔으면 좋겠어. 3초 안에 세 개 대기. 자, 주제어 신고할게요. 주제어 나라! 금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프라질! 이야! 이야! 아! 아! 우리 한 번 있죠, 우리 한 번 있죠. 자, 우리 있어. 자, 우리 있지. 자, 그누나 우리 있지. 최고 브레인 누가 하실 거예요? 최고 브레인 누가 하실 거예요? 저기 공대 나오는 우리, 옆상이.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남자!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남자! 삼! 이유리! 전원주! 없어! 야, 전원주. 없어! 야, 전원주 선생님. 야. 야, 네가 지금. 아니, 야. 진짜 웃긴다. 우와! 너 전원주 선생님은. 재테크 잘하시는 연인. 재테크 잘하는 연인. 그렇지. 전원주 선생님은 재테크 잘하시는 연인. 해보세요. 그래, 제시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저기 숨어있는 거야. 아, 숨어있는 거야? 자, 제가 한 번. 제가 한 번 몇 가지 웃겨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호르라기로 그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꼭 웃을 수 있을까? 난 잘 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 예. 아, 짧아서 재밌네. 나 강아지 처음 키워봤는데 강아지 몸에 오돌도돌 이상한 게 여러 개 나서. 엄마랑 울면서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갔는데 젖꼭집니다 이랬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젖꼭집니다 이랬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젖꼭집니다 이랬어. 젖꼭집니다 이랬어. 난 잘 안 돼. 난 잘 안 돼. 난 잘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래서 엄마랑 조연히 집에 오면. 야, 근데 나. 왜 잠깐 오빠가 웃기래. 야, 사연보다 네 얼굴이 더 웃긴데 어떻게 되냐. 맞죠. 사연을 재밌게 해야죠, 그러니까. 재밌게 읽어야죠. 재밌게 읽어야죠. 저렇게 잘 읽어야 돼. 잘 읽으면, 재밌게 읽으면 이거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떡해. 나 웃을 것 같아. 제가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카페 화장실에서 쉬하다가 방귀 뀌었는데 옆 칸에서 꼬맹이가 엄마랑 같은 칸에 들어갔나 봐. 내가 쉬가 너무 급해서 앉자마자 뿌 하고 쉬 했는데. 그러니까 방귀랑 쉬를 같이 한 거죠. 옆 칸에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옆에 코끼리가 왔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걸려요. 이거 100%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다. 이것도 웃기네. 자, 보세요. 누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하, 앉고 싶다. 앉고 싶다. 하, 앉고 싶다.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앞에 앉은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나한테는 조금 쉽다. 왜냐하면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이거 게임 좋다. 됐어? 나 하나도 안 웃겨. 유리일 수 있어. 차 팀이야. 얘 거는 안 웃겼어, 나는. 야,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드릴게요. 좋은 거 다 빼면 이따가.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 여자친구랑 차를 주차하다가 이제 차를 주차 뒤로 백을 하면서 봐달라고 한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가 어, 어, 아직 안 닿는다. 어, 안 닿아. 어, 어, 아직 안 닿아. 어, 지금 닿았다. 아, 안 닿았다. 아, 안 닿았다. 어, 지금 닿았다. 예전에 우리 희궁이실에 어떤 선배님들이 이러고 있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로 와. 오케이, 이러다가 쿵. 그만. 있었어요, 있었어요. 리얼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공격 수비 팀 정하셔서. 자, 이제 정하셔서 하면 돼요. 어디 갈까? 아, 재밌네. 아니, 그런 것도 있네.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도 머리 잘해. 그것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고 있고. 아니야? 이거 짧은데 너무 웃긴데. 아니, 여기서 다 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다 해? 왜 여기서 다 해? 우리가 해. 우리가 해. 이거 하나만 들어봐. 아니, 쓸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들어. 자, 봐봐요. 저기 자기래. 저기 우리 눈 감고 듣자. 눈 감고. 그래야 웃겨. 이게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봐야 되는데.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엄청 조용한 목소리로. 헤이, 왓썹이라고 하길래 나도 조용하게. 헤이라고 했더니. 아니, 회의하고 있다고. 아니, 회의하고 있다고. 회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헤이 왓썹이 아니라. 헤이 왔어. 헤이 왔어. 헤이. 나 못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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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가자. 자, 가세요, 가세요. 헤이 언니. 엘 언니 우상이에요. 우리 다 따로 있죠? 아니야, 다 따로 있어. 다 따로구나. 다 따로 있어. 다 따로구나. 근데. 한 군데 다 들어가자. 아니야. 아니지. 하나에 다 들어가자. 아니야. 왜 나는 안 웃어. 재미있잖아, 일단. 안 재미있어. 오빠가 이 방송 알아? 안 재미있어. 나 혼자 여기 가 있을게. 재미있잖아, 쪼이는 맛이 있잖아. 그럼 다 같이 있을까? 다 같이 있을까? 다 같이 있을까? 그래,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 왜냐하면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나, 나.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면. 근데 한 명 있음 다 걸리는 거야. 아,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한 명 있음 다 걸리는 거야. 붙지 마요. 난 잘 안 웃어, 난 잘 안 웃어. 나는 안 웃어. 오빠 이렇게 막아요. 갑니다. 저희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디들도 계신가? 자, 그러면. 어떻게 보였어. 죄송. 어떻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생각하지 마. 읽어드립니다, 사연. 우리가 앞에 사연을 독한 걸 많이 해가지고. 재미있게 읽어봐요, 오빠.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나 사연 띄워드릴게요. 나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이름이 김도토리인 거야. 김도토리인 거야. 일단 여기서 1차 위기가 옴. 웃음 참고 김도토리 씨 진료실 들어가실게 했는데 50대 아저씨가 옴. 차트 보고 의사가 좀 흠짓하더니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음. 입술 깨물고 그냥 나가서 탕비실 가서 엄청 웃었음. 안 웃어? 안 웃겨? 안 웃긴가봐요. 우선 많이 참네. 참고 있어, 지금. 우리가 독한 사연이 없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친구가 투썸으로 오랬는데. 뚝썸으로 잘못 들어서. 뚝썸으로 잘못 들어서. 혼자 뚝썸으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혼자 뚝썸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혼자 뚝썸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어디지 알았어요. 어디지 알았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고. 여기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페이크야, 페이크. 자, 그러면 나라야. 그걸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들려드릴게요. 자, 기대하세요. 헷갈리고, 헷갈리고. 호루라기 꽉 물으세요. 갑니다. 생봉을 드리는 뮤직블러 상상사 전준호입니다. 생봉을 드리는 뮤직블러 상상사 전준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 L2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2플러스예요, 고객님. 불났어요? L2플러스예요, 고객님. 어디? L2플러스예요, 고객님. A2가 불났다고? L2플러스예요, 고객님. L2플러스예요, 고객님. 인터넷하는 업계예요.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났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2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2플러스예요, 고객님. L2플러스예요, 고객님. L2플러스예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 너무 귀여우죠? 번호 3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걸렸다, 우리. 다 걸렸어. 3, 6, 2. 3, 6, 2. 3번, 3번, 6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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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번 없다. 어, 다 없어? 여기 다 들어가 있나? 이미조. 이미조, 다. 이미조. 이미조.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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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야. 찾기는 했네, 그래도. 아, 힘들다, 힘들어. 자, 가요. 우리 어떻게 섰지?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냥. 몰빵? 아니, 몰빵. 선택을 어떻게 하네. 아, 웃을 때. 티. 분산 투자. 어. 아, 그래요, 그래요. 갈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저기 꽉꽉 물어주시고요. 어, 우리 구경 맞자. 언니, 언니, 나 여기. 자, 우리 약속은 지킵시다. 우리 호르라기는 입에 꼭 대주시고. 빨리 읽어주세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10년 만에 만난 엄마 친구분이 나를 보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아, 너 이렇게 됐구냐. 이거 너무 잘 돼. 6번, 6번, 6번. 아, 너 이렇게 됐구냐. 저기요. 계세요? 여기 너무 잘 돼. 아니, 근데 더 많아. 하나 더? 오케이. 네가 이거. 아니, 내가? 이거 이거? 어. 어. 하나 더 이거? 갑니다. 저기요. 얘가 더 위기일 것 같아. 제시 맞춤.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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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직 일지. 뭐야. 다 있네. 이거 여기저기 다 들리는데? 아,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있어. 이거 너무 침듣기 아니야? 아, 이거 반칙 아니야? 잘하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조용히 해 봐.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젖이 입은 남자분한테 어머, 저 젖이 너무 예뻐요. 저 젖이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그 남자가 제 척이 보여요? 제 척이 보여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번호 3개 선택했어요. 거기 맞지? 여기도 확실해. 여기도 확실해. 하나 더, 하나 더. 1번, 2번, 6번 오픈! 이거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할 게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명, 나 두 명 잡았어! 네명! 네 명! 저지! 세! 쌩 rubbing